대파 챌린지 한번 보십시오. 대단하죠? 양파와 대파로 드레스를 만든 사과, 감자, 바나나, 오렌지가 세계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집권 2년도 안 돼서 전 세계 1위를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 품목이 사과값, 바나나, 감자, 오렌지.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를 수출을 1위했다. 선박이라든지. 그런데 윤석열은 세상에나 사과값 세계 1위를 달성했다. 바나나값도 세계 1위, 감자값도 세계 1위, 오렌지값도 세계 1위. 오렌지는 우리나라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세계 1위. 그러니까요. 중간산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어저께인가요? 부산 사상에 지원 유세를 처음으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나이 70에 이렇게 못하는 정분 처음 봤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애초에 검찰총장을 시키지 말으셨어야지. 그 얘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얘기지. 나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참 듣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맞는 말을 해도 기분이 좀 그래요.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제 30대 아들이 어저께 밤에 퇴근하고 와서 똑같이 열폭을 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수많은 후보들이 있는데 왜 하핀 배재정만 그렇게 해? 그 뭐 새로운 미래도 찍으라고 하더라고 어저께 와서. 여러분 제가 장당컨대 소나무당을 찍으면요.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원내 진출 못합니다. 이건 제가 어제 확인한 건데요. 그 비공개 여조. 그 비공개 여조가 공개된 여조와 비공개된 여조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확실했냐면 소나무당을 뺐을 때 내역신당 얘네들이 몇 퍼센트였느냐. 4.1, 4.4 나왔어요. 소나무당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느냐. 거의 원내 진출을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야. 거기서 표를 뺏어온다는 거예요. 소나무당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부러 역선택도 하는데. 왜 그걸 선택을 못해? 역선택도 하는데 왜 소나무당은 선택을 못해? 막말로 더불어민주연합 갈 거 그거는 그대로 보존해놓고 투표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싫어가지고 딴 데 투표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특히 개혁신당이 투표하려고 했었던 분들. 20대 남자들. 거기는 반패미 아니에요. 반패미를 참칭하는 사기꾼들이지. 이쪽으로 와서 권윤주를 밀어줘. 그러면 반패미 전선에서 완전히 그냥 최고의 무기가 국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소나무당을 키워서 개혁신당 날리고 새로운 미래 날려서 이 정말 노예한 정치. 그냥 남 뒤통수 가는 정치하는 이준석과 이낙연을 함께 날려버리면 그러면 전개가 얼마나 또 정말 순수해지겠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정말 우리가 얻은 새로운 인물은 진짜 권윤지. 권윤지 후보인 것 같아요. 앞으로 새로운 정말 미래가 창창한 기대가 정말 되는 아주 좋은 사람 이번에 우리가 건진 것 같아요. 실제로 내일 수요일 소나무 대회입니다. 왜 소나무 대회냐면. 잠깐만요. 보시지 말고. 왜 소나무 대회라고 하냐면 내일 3시에 스픽스에서 송영길 대표의 아들 송주한 씨. 와 송주한 씨 그냥 연설 너무 잘하더라고. 저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반듯하드만. 유세차에서 딱 한 손으로 붙잡고 연설을 하는데 와 이거 젊은 송영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비주얼은 훨씬 나아. 송영길보다 비주얼이 훨씬 나아. 그래서 업그레이드 송영길이다. 나중에 석방돼서 나와서 혼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비주얼은. 자기 아들 진짜 나는데 화내는 아버지는 없지 사실. 그러니까 송영길은 저처럼 머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이목구비가 또렷히 보이지만. 그런데 아들 정말 저도 인정. 송주한 연설 한번 들어보시죠. 말도 잘하고. 대단합니다. 저는 또 인권운동가잖아요. 인권적 감수성이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보세요. 아들 딸이 다 훈훈합니다. 아들이. 딸은 또 처음 보는데 딸도 아주 훌륭하네. 그런 송주한 스픽스에서 단독 인터뷰 3시. 그래요. 그다음에 5시에 이리로 넘어와요. 그래서 성수대로 해서 송주한 권윤지 둘 갖고 진검승부 2시간. 진검승부. 더블. 내일 기대되네. 5시. 그래서 7시까지 한 다음에 또 송주한은 뉴탐사로 갑니다. 뉴탐사 가서 총선 브리핑. 그래서 송나무 데이구나 내일이. 그리고 최한욱 김성수가 스픽스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판세 분석이라고 11시야는 전기환과 밤 11시. 밤 11시. 밤 11시에서 정세 분석하는 그 시간에 최한욱 김성수 출격. 스픽스. 양쪽에서 스픽스와 뉴탐사와 김성수 tv의 콜라보. 기대해 주십시오. 이런 훌륭한 분 소나무 당에서 정말 상 줘야 되겠다. 상 같은 건 생각이 없고 정말 잘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서 권윤지까지 딱 5명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윤석열이 근데 어제 이런 상황인데도 완전히 괴멸적 닥짓을 했어요. 난 설마 했어. 그래도 뭔가 좀 제대로 무릎 풀까지는 안 꿇어도 고개는 숙일 줄 알았다. 그런데 모든 건 의사들 잘못이야. 전국의 이들이 50일 가까이 불법적으로 집단 행동했고 자기네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충원한 인원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협상을 거부했다가 이제는 350명 500명 1000명 이런 식으로 혼선을 주고 있다. 만약에 니들이 맞는다고 하면 근거를 갖고 와라. 얼마든지 내가 얘기는 할 수 있어. 네. 그렇지만 2000명이 맞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51분 동안. 네. 51분 동안 지 혼자 떠들었어. 이렇게. 술도 안 먹고. 술 먹은 것 같은데? 술도 안 먹고. 술 먹은 것 같아. 전날 분명히 먹었을 거야. 이렇게 그냥 51분간 혼자서 떠드는 건 놀라운 거죠. 도대체 누가 연설문을 써줬을까. 연설문 써진 놈도 정신분열 증세가 있다. 윤석열은 그래서 어저께 많이 회제됐던 말이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관리 능력이 없다. 이게 아니고 그 관심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저께 많은 사람들이 한 말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그 절망감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상상 그 이상의 멘붕이 왔다. 그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분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나 살려. 나 살려. 사방에서 윤석열이 떨어진다. 이게 지지락계에서 나온 공룡이 사라진 이유. 국민의힘이 사라진 이유. 그래서 어제 최한옥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큰 그림을 그린 거다. 너 나랑 일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데리고 가서 저 극우들을 괴멸적으로 작살내고 있는 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태껏 까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비아냥 되더라고요. 완전히 그야말로 국민의힘 후보들을 경악하게 만든 51분간의 공포의 상황이었고. 51분간의 윤석열 역습. 윤석열 폭탄. 윤석열 피격? 피격이 아니라 습격. 뭐라고 해야 돼요? 습격. 공습. 공습. 그래서 또 어떤 만평행 그런 짤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순댓국 집에서 순댓국을 먹고 있는 윤석열이 앉아 있는데 식당 주인이 순댓국 먹고 있는 윤석열한테 방금 전에 이재명이 계산하고 갔다고. 그런 짤도 있었습니다. 왜 계산하고 갔다고. 왜 이재명 대표가 제 밥값을 계산했나요? 그랬더니. 고마워서. 고마워서. 그냥 고맙다고. 그냥 고마워서. 그 충격에 바로 함흥경 마포에 출마했던 함흥경. 그 전에 함흥경 전에 의사협회 회장의 반응. 쿠팡에 팝콘 주문을 했습니다. 팝콘 닭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번 총선에서 얼마나 네가 뒤지는지 나는 팝콘이나 먹으면서 즐기겠다. 구시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 그것도 대용량으로 주문을 했다. 51분간 보고 있어야 되니까. 51분간 먹으려니까 대용량으로 팝콘을 주문해서 팝콘각으로 이걸 했는데 제 주치의가 있어요. 저희 집에 병원 치료하는 주치의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작년 말에 수술을 했잖아요. 어깨 인대가 다쳐서. 얼마 전에 이제 이후 이면택 씨가 지금 신임 의사협회장으로 이번에 당선된 사람인데 아주 강경파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뭐 신천지스러워서 그다지 강경파는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난 강경파죠. 이 사람은 이번에 아예 의사의 정원 2천 명 이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중단하라가 아니라 오히려 의사가 많다. 그래서 500에서 1천 명을 오히려 줄여야 된다. 현행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왜 뽑았냐라고 제가 제 의사 주치의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을 뽑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강경파한테 오히려 강경파를 붙여놔야 오히려 대화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의사들이. 이거 천공스러운 말인데? 남북한이 전쟁 직전까지 가야 타협 이루어진다며? 그래서 뽑은 거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의사들이. 아니 진짜로 의사들은 이 이면택을 뽑아놔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대화가 될 것 같아서 둘 다 같이 죽으라는 신적으로 뽑아놨다고. 제가 보기에는 같이 신천지스러워서 종교적으로 타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래서 뽑아놨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임기가 5월 1일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여간 어저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대화의 문을 열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봤을 텐데 다시 또 똑같은 걸 보놓고 아마 팝콘 먹고 보다가 아마 얹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이분들 굳이 민주당 지지하지 않아도 그냥 팝콘만 드시고 총선 때 안 나와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이왕이면 소나무당으로. 그렇잖아 솔직히. 14만이 밀어주면 소나무당이 대거 들어가서 최대집이 어떻게 할지 한번 보시자고요. 사실은. 싸우는 건 임현택보다 최대집이 잘하죠. 임현택은 입틀막이나 다 가지. 간 게 임현택 아닙니까? 최대집은 연단을 머리로 부셨잖아요. 싸우는 건 더 잘 싸우지.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팝콘각입니다. 고수처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요. 제외선거 5일차 투표율이 나왔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야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궁금하다. 여태껏 46%가 최고였습니다. 우와. 56% 이야. 56% 역대 최고치. 역대 최대치. 네. 역대 최고치. 이야 이거는 저기 이번 투표율이 강창희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번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높게 나올 것 같네요 그러면. 당연하죠. 지금 보세요. 지금 56%가 한국 시간으로 4월 1일 낮 12시까지 짓게 된 건데 시차를 고려하면 더 늦게 투표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56%에서 더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투표율은 사실은 굉장한 거예요. 이게 한 표 한 표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투표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6시간씩 날아가서 투표하고 오는 거예요. 거의 뭐 이 한 표를 투표하기 위해서는 진짜 저기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자기 돈을 내야 되고 시간 뭐 이런 거. 비행기를 6시간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거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하루 종일 운전을 하고 가서 투표를 하고. 지금 있잖아요. 2동 거리로 최고가 누구냐 했더니 태국 푸켓에 살고 있는 한 교민이. 푸켓에서. 방콕까지 800km를 이동했대요. 800km를. 800km면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50km거든요. 그게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 투표한 거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만큼 저기 해외에서도 이번 투표를 대한민국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이 정말 반영된 엄청난 뜨거운 열기인 거죠. 이러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제외 국민들이 이게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 화면으로 이걸로 바꿔주세요. 윤석열이 저러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빨리 저 자식 끌어내려야 되겠다. 저부터 못 살겠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분노가 가장 간절한 동인입니다. 사람들이 활동할 때 행동을 시작할 때 분노가 가장 강렬하고 가장 실천력 있는 행동요인이에요. 분노가. 지금 분노 투표가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이 나라가 창피하고 조국이 창피하니까. 조국이 왜 창피하니까. 그분 말고. 이 나라가 창피하니까. 예전 같으면 대통령이 저기 온다고 하면 그냥 나가서 했는데 지금은. 알바비를 줘도 안 해요. 그 정도요. 알바비를 줘도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진짜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게 창피하니까. 우리 노르웨이 교민부는 왕복 11시간 부재 투표로 소나무당을 선택했다고. 와. 정드루님 감사합니다. 와. 이런 뜨거운 마음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함흥경은 윤석열 탈당해 대통령 본뜻을 모르고 내가 그랬다 그러고 하루 만에 또 철회되어 있어요. 미쳤어 진짜. 이거는. 본뜻이 뭐냐 그럼. 이거는 분명히 엄청난 압박과 외압이 있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이거는 이렇게 하기까지는 엄청난 외압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요. 바로 하루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함흥경 윤 대통령 탈당 요구 더 이상 기대할 바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홍준표가 감히 대통령 탈당 요구를 해 그랬더니 그 다음날 대통령 본뜻 모르고 애초에 내가 판단 미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변절자는 저 따위야. 야 이게. 야 니가 소신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태껏 그러면 쟤 운동권을 깐 거야. 이게 사실은. 아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거 기간 중에 이러한 난장판 여당 선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은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당이. 집권 여당이. 그것도 집권 여당의 후보가 총선이 끝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한 거는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선거 기간 중에 그것도 지금 중반에 들어와서 이렇게 탈당을 요구한 거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선거가 완전히 난장판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이 함은경 씨가 함은경 후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아주 집중포화를 맞아가지고 본인이 살기 위해서 철회를 한 거예요. 용산 대통령실 출신들이 아주 그냥 스나이퍼처럼 저격을 했어요. 38역의 주연이었던 못된 함은경. 배신 삼선인 조혜진.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윤석열을 윽박 지르냐 이러면서 대통령실 함께 나라를 갖다가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그야말로 부역자 쉐리들이. 그래서 우리 펜코에서는 그 변이제의 공약을 너무 속 시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변이제가. 부역자까지 사용시켜버려야 된다. 저런 기사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거의 홍의병. 그야말로. 홍의병들이죠. 삼채 찍고 온 거예요. 지금. 그냥 홍의병이에요. 여기에 지금 비판하는 사람이 김인규인데 김인규가 바로 YS의 손자. 그렇죠. 바로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 거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이 판도가 여러분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총선 패배가 자기네들도 스스로 지금 감지하고 있고 이 총선이 끝난 이후의 판도를 지금 보고 지금 당의 이 총선 이후의 당권 장악을 위한 물밑 흐름에 대한 이 싸움이 벌써 시작된 거죠. 지금 현재가.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글로 넘어가는 쉐리들 다 전형 낙마 위기예요. 자기네들 실력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없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도 없는 주제에 지잘났다고 나가서 젊은형 적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 남아있는 그런 수박들은 어떻게 돼 있냐. 전해철도 선대분에 합류했어요. 대한민국석 선대분에 합류했어요. 그리고 박용진 험짐하다 가서 직원 유세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러겠어요? 그래야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거죠. 이 둘은 그냥 이제 정치 세명이 끝난 거야. 미래가 없어. 없죠. 뒷방 길근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나마 민주당에 있었으니까 뭐라고 떠들면 조중동이 써줬지. 이상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지역에서 여러 번 다른 당으로 탈당, 입탈당을 하면서 텃밭으로서 자기가 당선이 됐었던 전례도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끝난 걸 확인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진짜 완전히 끝나는 걸 이번에 확인하는 거고 김영주 역시 자기가 이번 직전까지 국회 부의장까지는 했는데 이번에 자기가 완전히 끝나는 걸 확인하는 거고 얼마나 무시를 하면 얼마나 사람을 바보로 봤으면 옆에서 그랬잖아. 여러분 영득보 지금까지 민주당이 다 당선되고 있는데 이 모양이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사람을 바꿔야죠! 바로 옆에 그 사람인데 박용찬 창피해 그런데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 얼굴은 완전히 아니, 나경원 지금 완전히 나경원 완전히 유사명 후보가 마침내 앞섰다는 결과가 나온 어저께 거기에 완전히 그냥 얼굴이 앞질러가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떤 거죠? 김성수 tv가 갔죠. 와 그래서 현장 라이브를 했어요. 그리고 그 현장 라이브 이후에 역전이 됐어요. 그리고 그 현장 라이브 영상은 지금 4만 회가 넘었죠? 4만 회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김성수 tv에서 4만 회가 넘었으면 정말 그래도 사랑받은 영상입니다. 빨리 가라니까. 지금 여기 조한기 후보한테 좀 갔다 오세요. 조한기. 조한기 후보 거기에 나 꼭 좀 이겼으면 좋겠어. 그리고 박수현. 박수현. 박수현 후보. 박수현을 별로... 그래도 우리 이겨야 된다니까. 요청이 안 오잖아요, 요청이. 아니. 박수현 후보 좀 아는 사람 연락 좀 하세요. 우리 김성수 거기 우리가 천공보다 더 이게 있다고. 저한테도 신발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신발은 저기 그런 만몬이나 이런 잡신들이 아니야. 아 진짜 아니 박수현 후보가 좋아서가 아니라 나는 그쪽이 정아무개가 너무 싫어. 이름도 되게 부르기 싫어. 맞아요. 저도 정진석. 나 정말. 정진석 진짜. 이름도 부르기 싫은데 그 사람들 좀 이제 다 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뭐 검사 출신들은 이번에 솔직히 다 날아갈 것 같아요. 지금 박경호라고 하는 인간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김건희 주가주작인 무죄 요소 수사를 안 하는 거네요. 뻔뻔한 사람들 정말 이번에 좀 다 정리가 돼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게 저렇게 용부인을 욕먹일 만한 사건이냐? 23억 먹었어. 그것도 니들 검찰 후배들이 그렇게 썼어. 수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선거에 심판받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아마추어들이 정권을 잡아서 이렇게 망가지게 된 거 이걸 심판하겠다고 국민들이 분노했는데 여기서 이런 망발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떨어져도 이 정권을 탄핵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본 또 선택을 받아서 다른 또 공기업 사장이나 이런 걸로 또 5천 개의 자리에 또 윤석열이가 임명을 할 거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발언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탄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지역구 민주가 45.5 국힘이 34.7 비례는 민주와 조국이 합하면 44.6 대 29.8 저거 보세요. 29.8이라는 게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30%가 무너진 거예요. 맞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혼자 비례에서 30%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혼잔데 우리는 둘로 양분한 건데도 저쪽은 저기잖아요. 혼자는 아니지. 개혁신당이 있지. 새로운 미래도 있고. 저쪽 팀이야. 그러니까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를 소나무당이 확실히 잡아서 비례 제로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여당은 29.8% 갖고 비례를 나눌 수밖에 없어. 그러면 석수가 대폭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0%가 무너진 거는 거의 현명적이에요. 진짜 이재명을 돕기 위해서 1, 3 투표를 해야 되겠지만 나는 한번 쟤네들 죽여버리겠다. 쟤네들이 비례로 이준석이나 이런 놈들이 들어가는 꼴을 못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솔직히 말해서 황보승이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자유통리당. 불륜요. 그리고 개혁신당에서 일본은 의사예요. 여자 의사. 쓸데없는 말 하는 그런 사람 집어넣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양소영을 어떻게 집어넣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양소영이 이재명을 얼마나 뒤에서 칼로 찌르고 난자를 했습니까? 민주당의 대학생 위원들을 짓밟고 심지어는 민주당 청년위원회를 붕괴시킬 정도로 마상을 입히게 했던 자가 양소영이에요. 그런데 글로 넘어가서 1번 받았어. 그런데 걔가 지금 3.4% 지금 나와요. 막말로. 소나무당에게 0.5만 넘어가면 2.9가 돼서 날아가는 거야. 2.9는 2.99가 나와도 안 돼요. 2.99가 나와도. 한 석은 못 얻어요. 맞아요. 3% 봉쇄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표를 줘야 될지 지금 결정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리얼미터에서 36.3 나왔는데 갤럽에서는 이미 20%대가 무너졌죠. 네. 그리고 더 폴이라고 했어요. 폴. 웹조사. 웹조사하는 데서는 20%도 지금 무너졌습니다. 20%도. 10%대가 나오고 있어요. 10%대가. 더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저희 뜻에 공감을 하니까 이 방송을 보는 거고요.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또 다른 안테나가 되고 전파자가 돼서 많이 많이 알려주셔서 이제 남은 기간 약 8일 정도가 남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널리 널리 알려서 단 한 표라도 마지막 한 표라도 더 많이 모아서 우리가 정말 4월 10일 이후에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어보세요. 비례연합에 더불어민주연합에 들어가 있는 진보당이 싫다. 그렇게 생각하면 소나무당을 찍으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양소영이 들어가는 꼴은 보겠냐 그럼 네가. 양소영은 보기 싫어.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네가 새로운 미래를 찍으면 양소영한테 찍는 거야 지금. 그 얼마나 분탕제를 쳤는지 제가 한번 싹 정리해드릴까 한번 양소영이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2.9%를 딱 주는 게 딱 맞아요. 그래서 개혁신당이 2.9, 새로운 미래 2.9. 이야 이재명 뒤에 칼 꽂고 나갔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슬피 울며 일을 갈 때 우리는 환호하는. 우리가 안 찍으면 그냥 2.9예요. 계산하지 말고. 맞아요. 우리가 안 찍으면 2.9. 심지어 지금 하향 곡선. 계약신당하고 새로운 미래하고 다 하향 곡선이에요. 그럴 때 소나무당을 키워주면 바로 2.9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요. 양소영이 안 들어가고 노용이가 들어가야지. 당연하지. 그래야 정말 제대로 된 우리의 의사가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서 울려 퍼지는 거죠. 비아냥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개혁의 목소리가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울리는 거거든요. 솔직히 우리 새로운 미래 후보를 딱 정했을 때 고상만 반장하고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야 양소영이 국회의원 되는 꼴을 보겠구나. 이런 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데. 전 지금도 안 될 거라고 확신하고. 근데 보니까 안 될 가능성이 막 높아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안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이른바 깜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17대, 19대 때 국회에서 일을 했잖아요.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그 급과 깜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일할 사람이 못 돼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에 하면 이 평균 지위의 급이 떨어져. 노용희 후보가 꼭 돼야 되는데. 그러네요. 여러분들 오늘 이따가 저희는 6시 반이죠. 6시 반에 윤석열 일가한테 도력을 당하고 재산도 뺏기고 지금 계속 송사를 10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이성열 대표와 함께 방송을 갖다 합니다. 그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특히 내일 소나무데이에 3시, 5시, 9시, 11시. 아름답지 않습니까? 3시, 5시, 9시, 11시.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일 이후로 소나무당이 5%로 치고 올라가는. 지금 자체적으로 이렇게 빅데이터, 구글 트렌드를 분석해서 추정치가 나온 건 3.2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0.3이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나무데이를 지나면서 소나무당의 약진, 5%대를 향하는 약진들을 한번 직접 보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렇게 물러갈 텐데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이렇게 열심히 방송했는데 오늘도 슈퍼챗은 하나도 안 늘었고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구독자는 한 40명 늘어서 24만 2,181명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멤버십이 지금 현재 우리 멤버십이 몇 명인지는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멤버십은 지금 현재 280명이 됐습니다. 280명? 300명에 마이너스 20. 20명만 더 들어오시면 300명이 되네요. 저희가 이제 일단은 3월까지 가입하신 분들께 책들을 다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온라인 계정으로 들어오신 분은 30명의 후원 회원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후원 회원도 100명 이상 좀 만들어주시고 멤버십은 600명 이상으로 다시 회복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